네 하이키 여러분 우리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실게요 자 스테이지 W 전남 두 번째 무대를 꾸며준 하이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스테이지 W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해주시죠 네 저희 당첨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자기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비타민 니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서열 1위를 맡고 있는 리더 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요연아 슈가걸 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귀여운 막나를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요연아 슈가걸 휘사입니다 네 하이키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와 함께 할 W토크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키워드는요 웰컴입니다 웰컴입니다 웰컴 우리 하이키가 스테이지 W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 웰컴이 들어간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네 웰컴 투 스테이지 W 웰컴 투 전남 일단 저희 스테이지 W에 하이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키와 우리 하이키 함께하는 2023년 너무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멋지고 다양합니다 앞으로 준비 많이 할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웰컴 자 그리고 류애나씨도 네 웰컴 마이킹 그리고 웰컴 전세계 팬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스테이지 W에서 무대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세계 팬분들까지 만나러 오고 싶어요 우리 열네 무대 서실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저씨도 올해가 전라남도 방문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전라남도의 많은 곳을 방문해 보진 못했는데요. 매력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저희 하이키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에 한번 저희 하이키의 매력과 전라남도의 매력을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네. 웰컴 마이키. 오늘 우리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준비 준비 됐죠?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재밌게 즐겨봐요. 화이팅. 화이키에요? 네. 우리 하이키 여러분들이 전라남도 방문해을 짚어주시고 스테이지 W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테이지 W 전남. 앞으로도 하이키 뿐만 아니라 멋진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스테이지 W 무대를 열어준 하이키의 다음 무대도 만나볼텐데 어떤 무대 준비하고 있나요? 다음은 저희 하이키의 건강미와 청량미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즐겨주세요. 네. 그럼 하이키의 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